걸음 아아...아...아...다...괜찮나요 이제? 방송 송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더니 쇳소리를 업데이트 해버렸네? 엑스플릿 맨날 물어 봐 컴퓨터 끌때마다 맨날 물어 보거든요 업데이트 할래요? 업데이트 할래요? 업데이트 할래... 맨날! 아니요! 아니요! 하다가 어느날 좀 짜증 난 나머지 약간 홧김에 업데이트 하는 날이 있거든요? 아 이번에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맨날 컴퓨터 끌 때마다 자 잠깐만 컴퓨터 끌 거야? 가기 전에 업데이트 한 번 하지? 야 요새 누가 3.7 버전 쓰니? 야 3.8 한 번 가지? 아 됐어요 안 써요 이렇게 해도 걔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 근데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 맨날 이래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옛날 것이 좋은 거지요 나 때는 말이야 어? 새송이가 전혀 안 났다 이 말이야 어 징크스님 7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사진이 안 뜨네? 저건 또 뭐람? 아 뒷골 아 저건 또 왜 저래 아 나 뒷골 땡겨 진짜로 아 뭐야 왜 저래 진짜 아니 아 아 뒷골 저거 개척 사진을 뜨는 거 보면은 또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러는지 아니 뭐가 어? 뭐가 뭔가 특별하게 막 눈에 띄게 아 저게 뭐가 잘못됐구나 알아야 되는데 어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네? 둘이 같은 건데? 뭐야? 뭐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어? 뭐야? 아니 뭐가 이상해? 어? 아니 어? 뭐야? 안 되면 둘 다 안 돼야 되는데 하나만 안 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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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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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구독하지 마세요 어 왜 이렇게 열받지? 이거 컴퓨터 아닌가요? 어? 디지털 방송 아니에요? 오류가 왜 있지? 이럴 거면 다 같이 문과해 그냥 아 아 아 루이 루이양님 14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이 안 떠가지고 제가 직접 이거 하겠습니다 구독 피어 업트레이드 해석 제가 문과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제가 문과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제가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고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문과식 해결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퍼 선바 어 이거 좀 팔이 좀 아픈데요 생각보다? 와 이 친구 되게 열심히 일했구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었겠다 선바님 거기 자리 들어가서 사진인척 하세요 어 누가 봐도 사진입니다 오 빵야 뭐야 울지 말고 일단 진정해요 네 이거 제 구독댄스인데요 원래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훨씬 더 진보된 방송 살아 움직이는 이미지 선바님 마이크 고치고 자본 타락필 아 구독사진 진짜 왜 안나오는거지? 와 선바님 비공통 어? 2천원은 왜 또 안나오는거지? 뭐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나오던 캐쳐까지 안나오는데요 이제? 뭐야 안 나오고 있었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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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아퍼 얘 되게 힘들었겠다 아 이거 한번 그 이미지 움짤에 투더 문인데 울어주시나요 뭐는 나오고 뭐는 안나오고 왜 그러세요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요 이것도 해보시죠 수염차장님 이게 뭔 방송이야 우리 뚱빅 깜짝놀 제아랑 lek 저게 왜 안뜨는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니가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